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입이 나 왔습니다. 들어가올 수 있나요? 그럼 이거 없으시죠? 그럼 여기 이름 써주세용. 네. 한 번 두 번 써주세요. 나 되게 나. 꼬끄리네 귀엽다 아메르 귀엽다 어 여기 여기 애들 있어 제가 천천히 보시면서 올라와주세요 아메르 아이스크림 왜 쳐다봐 어때 예비사탭하고 와면 아이스크림 해야돼 먼저 먹을게요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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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같이 구경하자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셔츠 너무 잘 어울려 셔츠 너무 잘 어울려 뭐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여기였어 아 내 꼬리비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어? 끈다간다 란사 녹았어 란사 녹았어 아! 안돼 샴푸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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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해야겠다 진짜 멍청하게 생겼어 마카롱 뭐라고? 오! 맛있는 거 같다 좀 더 맛있겠다 아메리카노 말 같네 그냥 percent놈에 들어가네 percent놈에 들어가면 겠다 갑자기 마카롱 저는 공식을 다 먹으니 더 잘 먹었다 겨울이 더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달고마는 너무 맛있다 이 미니를 하나 사야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더 작은 거 이거 이거 사고 싶어? 쪼금 진짜 떼떼 엄청 잘 샀어 나 층서울도 먹고 싶더라 층서울도 살건데 어 장바구니 뭐 넣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작아 너무 아무것도 없는 핸드폰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 핸드폰 밖에 못 넣잖아 핸드폰 예쁘다 핸드폰 예쁘다 층서울도 하나 보고싶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긴 하다 꽤 귀여워 오 귀엽다 이거 한테만 더 했는데 진짜 귀엽다 너무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너무너무 귀엽다 아 사인 이거 누구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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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는데? 4시 이하시나요? 네네 귀엽다 응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다른 곳 사지 오 도착 오 아 이로 고소 아휴 누나 언니 리뷰 뿌리 좀 줘 아휴 저녁 소스장에 주실게요 농개 농갯이 어! 왜 이렇게 생각 못할까? 다른 사람은 안 돼 오 귀여워 언니 너무 귀엽다 귀여워 농사하게 오 미쳤다 언니 대박이야 응 돌았지 위에도 봤어 위에? 응 아 여기있다 아 이거 카페도 봤다는 거구나 우와 오 저 위에 오늘 날짜도 맨날 바꾸나봐 오 완전 귀여워 오 완전 귀여워 대박 대박이야 대박이야 귀엽지 응 응 와 진짜 대박이야 너무 귀엽다 응 너무 귀엽다 응 응 이름표 이런 것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 볼따금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목소리야 응 응 응 나한테 도저히 하루만에 다시 다시 해봤어 안녕 어떡해 응 귀여워 귀여워 응 잘 났다 응 귀여워 귀여워 응 응 잘 났다 메세지 메세지 쓰고 있어? 응 메세지 쓰고 있어? 응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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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췄어 여기있어 다음 국수를 하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떻게 해 응 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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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한테 멍 아 이거 날짜 맨날 바뀐다더라 귀여워 힘든 거 알려줄까? 여기 이리와봐 여기 봐봐 천장까지 장난아냐 미치죠? 진짜 귀엽다 너무 마법 같애 아 저 분홍색 지금 아직 여기까지 하네 아 망토를 챙겨왔어 망토 입은 일을 망토를 챙겨왔어 망토 입은 일을 4만원 14일 굿 뮤직 귀여워 희인이 완전 옷부터 희인이 같애 완전 예뻐 선글라스도 있네 서핑 카메라 다이어링 귀여워 다이어링 달려있어 핸드폰이랑 기타 스테이 아 어쩐지 갑자기 여보이 걸려있더라 어? 이거 샀잖아 똑같은거다 좋은데? 어떻게 하냐 근데 현진이잖아 붓 걸려있다 붓 다이어링 아 새끼다 새끼 아 새끼 운동 운동맞아 응 운동맞아 다이어링 어? 저기야 아울들까 어 타렁타렁 떼졌다 번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어 악보 마이크 응 마이크 키보드 키보드 이거는 안찔거지 여기서? 시간도 응 어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구나 나름 컨셉을 잡고 책이잖아 아 근데 서재가 없다니깐 귀여워 흐흐흐흫 이제 에어컨다 의 좋대 으흐흐흐흐흐흫 아우 귀엽다 사기 싫다 아 으흐흐흫 나 가기 싫다 흐흐흫 이번에 이제 한 번만 어떻게 감작해 소음 아니요 이거 어떻게 감작했어 난 그냥 몰라 아 챙기 으흐흫 으흐흐흐흐흐흫 감사합니다 이건도 챙기할거에요 응 으흐흐흐 향이 좋아. 완전 늦지 않아. 향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데? 향이 맡아볼래? 뭐 맡을 수 있나? 재밌떡볼스. 어? 너무 떨어졌다. 잠깐만. 언니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먹어봐라. 아 이거 안에 있던 거구나. 인간적으로 리뷰는 너무 귀엽지 않냐고. 진짜 진짜. 얘네 원래 이 사진이었어? 너무 귀엽다. 계속 귀엽다 했잖아. 나가고 싶다. 다가. 수민이 옆에 아기 이름이 너무 귀여워. 총 꼭대기에서 택이랑 아예 좀 해드렸는데. 뿅. 우와. 아니 이 팝업을 어디 없는데 맡겼길래. 이렇게 자랑해? 어 이렇게 열심히 잘 많이 해 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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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 저는 옷때문에 10cm를 사긴 했는데 개봉을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일단 굿즈 그때 스크런치를 언니만 오픈을 해가지고 전 처음 보거든요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그 지니렛이랑 리비씨랑 항상 털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이보리랑 완전 흰색? 근데 스크런치도 그렇게 생각해 차이 날 줄이야? 은은하게 미색이고 리비씨는 완전 하얀색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응원봉에는 이따가 나중에 끼워줄게요 그리고 콜북은 딱 무난한 콜북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써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여기에 리노 이렇게 써져있고 여기는 스키즈 요란한 느낌? 지금까지 콜북 굿즈는 잘 안 샀었는데 포카로 인질로 하니까 안 살 수가 있나 자 이게 팝업 스탬프판이구요 너무 귀여운게 발자국대로 이렇게 이렇게 발자국대로 스탬프가 있는게 너무 귀엽고요 완료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굿즈 구매인가? 굿즈 구매처럼 직접 집어주시는거는 최애를 좀 맞춰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상냥한 핸드폰 뒤에가 리노라고 써져있는 그립톡이 달려있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리노를 많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짜잔 리빗을 딱 보고 맞춰주셨어요 이건 찬이 리노 그래서 4만원 특정 포카를 리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복이 너무 귀여워 용복이랑 하니랑 항상 이렇게 같이 아이순으로 계속 두개씩 넣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니랑 용복이가 미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번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콜보 포카 너무 귀여워서 세트로 뭐 보고 싶어지는 이 마음 분명히 스테이좀 포카도 이 컨셉이겠죠 봐봐요 짭품도 하니랑 용복이가 너무 예뻐 짠 이건 스크래치 카드인데 좀 덜 긁었는데 하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운부적 이걸 리노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지니레슨 그래도 나왔어요 이거는 미리 이렇게 깔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랜덤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기서 뽑았던 학생증입니다 이런거 너무 좋아요 뒷면도 이렇게 너무 맘에 들어 그리고 이거는 스키즈한테 편지 쓰는 편지지였거든요 그냥 기념삼아서 한장 챙겨왔어요 조금 너덜해졌지만 손목지도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4만원 특정 포카가 뒤에가 이렇게 돼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너무 예뻐 너무 이번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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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사 같아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물론 현준이는 조금 증사같진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니 진짜 학생같아 용복이는 마법학교 학생같아요 봐봐 너무 좀 교복 느낌? 이제 스탬프 투어를 다 끝내면 주는 건데 깃발 스티커 이렇게 세 개를 주더라고요 이 깃발은 어디에 쓰지? 놀이본 가지고 가야 되나? 이 미니 앨롬더는 꽤 귀여운 것 같아요 요렇게 스키즈 티커입니다 카페 굿즈도 있는데요 이런 립이 얼굴 옆서랑 립이 코스터 아이스크림 아 이거는 음영픽인가? 굉장히 재밌었던 팝업이었어요 너무 재밌다 부산 팝업도 기대되요 컨셉이 완전 똑같으려나? 내용이 조금 바뀌긴 하겠죠? 굿즈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굿즈가 다를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팝업 이랑카페 후기는 끝 고맙습니다 자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